아 너무 좋아 신고 진짜 아 너무 좋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큼 이어 신고씨 올해가 빠가졌다 네 나니 하시떼노 너무 재미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 자 3화를 열어보도록 할까 얘들아 저기 짬청자 신입이 쓰러진 것 같은데 가서 좀 부축 좀 해줄래? 저 녀석 못 버티고 나가 떨어져 버린 것 같군 허약한 놈 옛날부터 미연씨를 안 봐왔으니 항마르게 딸릴 수밖에 오이 오이 저놈 좀 끌어내 저 녀석 실신해버렸군 뭐야 로봇 가르시아잖아 구두두님이? 와 료 목소리 실화야? 야 농든다 야 나 료 료도 너무 좋아 나 이거 캐릭터 공략 몇 개 더 할래 로버트상 어 배우님까지 생겼어 나니야 돼? 에? 아아 그만 고코로노 카오 그 소리가 근데 난 별로 로버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깐 제껴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 어머 저 듬직한 저 가슴 탁 좀 봐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잘 부탁한다고? 아 만날 기회가 많겠대 아 팀에 넣어달라 했다고? 아 이게 그냥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부터 인식이 이렇게 길게 잘 되잖아요 어 귀에 낙지? 대충 극악력 가라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? 귀에 딱지가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로버트가 사투리를 써가지고 번역을 잘 못한다 료상은 언뜻 포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상냥한 히토데스네 난 이런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다정한 남자 너무 좋아 어 맞아요 반했어요 어머 홍정 어머 얼굴 붉히는 거 봐 아 역시 이거 좀 봐 저 수줍어하는 모습 이거 참 괜찮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네 재수없네 씨발은 뭐야 왜 갑자기 욕해 베니마루 왜 화났니 혹시? 내가 관심 안 줘서 화난 거야? 왜 그래? 이게 다 홍관 너 나 때문에 화났니? 관심 안 줘서 화난 거 같아 갓도붓이 멸치대가리 새끼 아주 그냥 작업실 존나 하네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 좀 느끼해 멸치대가리 어? 여기 있으면 일어나면 일어나면 다이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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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? 알려주세요 얘 인식 못했어요 또 글씨가 발버둥 정도는 치기 해주지 여유가 있으면 말이지만 아 오케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욕했어 아니 이효리는 원래 좀 거친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코 주최자인 나기 나기라는 사람이 주최자인가 봐 은하 아는 히토가 왓타쿠시니 초대장을 보냈어 나기상 싫어하니 히토 야다 야다요 약간 좀 이상한 놈이다 얘 신이니 이상행이니 하는 말 보니깐 좀 σα이건 사이건 나를 본건가 아 다이 도키되고 도오문드타 다오 나 나? 내가 공주? 트위치에서는 맨날 아줌마 시집을 좀 둔다고 불렸네가. 이 게임에서는 공주? 신세계로 갈 사람은 너와 나. 어? 어머? 안 되는데? 벌써 가자는 건가요? 안 돼요.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안 돼요. 저런 업대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말아주세요. 나였잖아? 공주 풀거래. 어떻게 이렇게 빨리? 내 앞으로? 위험하대. 너무 무서워요 신구씨. 지금 뒤로 숨어야겠어. 어머? 이번에는 이쪽으로? 어머. 이럴수가 너무 바쁜 걸. 알겠어요. 여기 꼭 붙어 있을게요. 뭐야? 스미마센. 인터뷰 하게 해주세요. 아 지금 나보고 이러는 거야? 리포터들이? 이 게임이... 가... 하... 아... 아... 기자다치로부터 간신히... 닉을 하는 데스케도... 어떻게든 줘버린 것 같아가 뭔 말이야? 아 놓쳐버린 것 같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...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등에 비율이 안 맞구나 미안 아 고맨 고만나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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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나타가 이때 에이 어? 목소리가 있네? 설마 이거 맥시마도 공략 가능한거야? 아 케이도 괜찮아 보이네 아씨 어떻게 해야되지 케이 대쉬 시크하기도 하지 이게 나쁜 남자의 매력이라는건가 너 하이 미안했대 아 예 괜찮습니다 대저부 데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아 줄나 웃기네 진짜 와 인공지능 미친거 아니야? 벌써 결혼했어 번역기가 잘 살리네 번역기의 막 이걸로 됐지 난 이제 간다 아 눅 Miyake Princess 오 이 목소리는 신구스가 드디어 찾아줬어 으으으 фотограф 으으으으으읕 으으기 고마niejsze 가 respect 왜... 나 제 컨넘이 늦게 왔어요. 납치된 줄 알았대. 신고 표정이 급격한다고? 걱정하는 표정이잖아. 엘코! 아 뭐야. 왜 시즌 1 서장만 풀보이스야? 아 너무 아쉽다. 더 풀보이스 계속 해주지. 이러면 김 세는데? 아 이런 식으로. 그러네. 보이스가 이제 없구나. 아 여기에 추가해주지. 킹오브 15 만들지 말고 이거나 밀면 안 돼요. SNK. 그거 말고 그냥 여기에 투자합시다. 훨씬 잘 될 것 같은데. 이거 얼마나. 그리고 가차 게임은 돈도 더 잘 벌잖아. 아 몇몇 에피소드는 풀보이스가 있어요? 무슨 에피소드? 얼른 대답해보세요. 너무 좋아해. 헤드셋 표시가 있으면 그런다고? 목소리가 나와야지 좋은데. 아 짜증나. 풀보이스. 몇 허가 또 풀보이스지. 제발 알고 싶어.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. 너무 밋밋해. 아 이거 아 목소리 안 나오니까 너무. 프로로그처럼 해주면 참 좋을 텐데. 그건 나의 능력 밖에서. 아 해야 하나? 아 해야 하나? 아 어떡하지. 얘 프로로그죠? 뭐야? 시즌2 프로로그도 안 나오는데? 난테코도다. 봐. 짜게 식었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가차 알려줘 가차. 나 113개 있다. 이거 해볼까? 이거 해볼까? 하필이면 근데 이효리가 나오네? 나 얘 별로 관심 없는데? 뭐야? 뭐야? 야 이건 의리로 좀 해야겠는데 안 되겠다 야. 야 이건 어쩔 수 없네. 이거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. 얘가 나를. 충청 충청. 나를 신고가 붙잡아 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지. 자. 카드 스토리라도 한번 좀 봐 보도록 할까? 오늘 저녁도 잘 먹었다. 이렇게 많이 먹어주면 만들 보람이 있어. 만에이자. 아래? 신고 군. 도우시다노? 잘 씻는 거예요? 돕겠습니다. 아 아리가토. 쌀을 쟨 다음에 그릇에 담아 줄래? 네? 맡아주세요. 나 진짜 이런 대답만이라도 있으면 괜찮아. 나 이런 대답만 있으면 나 만족할 수 있어. 풀보이스 아니어도 돼. 이런 대답만이라도. 그래서 신고 군. 신고 군. 문을 꼭 닫아달라고? 네. 여 mosquito. 뭐하겠네. 디뾔이 roughly 읽으면 된 일. 남중 트 Поэтому 대략에 들 ABOUT 이런 도전 압박이었군요. い lieu죠. 맥이 빠져 버렸다. 게다가 특별히 아무것도 무슨 뭐가 보이진 않지만 그럼 나는 이상한 곳 있어라고 할 거야 글귀 현상이 비친다고? 난 그런 건 너무 무서운데 신고씨 그런 건 너무 무서워요 짭지만 즐거웠다 발차기 발차기 감정상 감정상 발차기